어쩌면 믿을 수는 없을 거야 깨워주고 조금조금 지쳐갈 순간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어 난 위험한 무기 순진했던 아이가 아냐 이기려 하면 할수록 미스테리 끝을 모르는 방황 속의 길을 잃어도 지면에 끝을 본대도 믿어봐 이제는 지켜낼 거야 나의 두 눈이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을 거야 누군가 널 영웅이라 부른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두려움을 할 때 정말 강해지는 거야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에 포기를 생각해도 조금조금씩 숨은 능력을 일깨워줄 사람이 있어 난 위험한 무기 순진했던 아이가 아냐 이기려 하면 할수록 미스테리 끝까지 따라와봐 방황 속의 길을 잃어도 지면에 끝을 본다 해도 믿어봐 이제는 지켜낼 거야 나의 두 눈이 난 위험한 무기 순진했던 아이가 아냐 이기려 하면 할수록 미스테리 나 위험한 무기 순진했던 아이가 아냐 이기려 하면 할수록 미스테리 끝을 모를 테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